이 클로버 찾은 다음부터 좋은 일만 생겼어 우와 그럼 뭐해 너한테 행운이 안 왔는데 안 오긴 엄마가 기분 좋다고 특별 용돈을 주셨지 내가 오늘 비자 산다 우와 그러고 보니 우리한테도 행운이 온 거래 빨리 가자 하여간 먹는 거라면 행운의 클로버라고 진짜일까요 두목님 진짜인지 아닌지는 일단 확인해 보고 우리 피자 가게의 천번째 손님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 내가요 네 그렇습니다 997 998 999 천번째 손님입니다 혹시 행운의 클로버 아 그렇구나 행운의 클로버라 이거지 좋았어 누나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면 애인이랑 헤어지셨어요 그게 아니고 취직하려고 면접 받는데 또 떨어졌어 벌써 백번짼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려고 누나 이거요 행운의 클로버인데 아무래도 누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어 이 귀한 걸 캬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누나 이거 받고 힘내세요 아자 잘해 알았어 다시 용기 내서 도전해 볼게 어 그런데 이건 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어 어 어 어 어 아저씨 왜 오세요 어떤 큰 어른이 이 사실 내가 얼마 전까지 클로버 컴퓨터라고 이 회사 사장이었는데 회사에 들어올 돈이 막히는 바람에 회사는 망하고 난 거리로 쫓겨난단다 이 클로버를 보니까 처음 회사 만들 때도 생각나고 고생했던 직원들도 생각나서 아저씨 이 클로버 받고 힘내세요 아저씨한테 행운을 드릴 거예요 저희 응원할게요 사장님 힘내세요 그래 힘들겠지 어렵겠지 하지만 다시 노력해서 어떻게든 회사를 일으켜보겠어 응 뭐라고? 돈 문제가 해결됐다고?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이야하하하하하 이야하하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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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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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 어 누구야 누군 누구야 바로 나 집 이제 행운은 내꺼 야! 당장 안 미켜! 조어만 할 때 행운의 클러버를 내놓으세요. 트랜스포메이션 엥? 또 깡통 로봇이잖아? 두목님! 이러다 또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이 행운의 클러버가 있잖아. 이게 있는 한 우리가 이길 거야! 도둑들 꿈 깨세요. 오토소니 도둑들 꿈 깨세요. 부메랑! 운 좋게 피했군요. 돌아와 부메랑. 아니 이럴 수가. 부메랑이 없어서 어쩌나! 역시 우리한테 행운이 따른다니까. 응? 이건! 행운의 클러버다! 그것도 이피 다섯 장! 다섯 장? 난 네 장인데. 응? 그러면 우리보다 행운이 더 센 거네요. 행운만 믿고 까불었지. 메가볼! 겁동 공격이다! 그레이트 볼트! 압트! 안녕! 잘 가요! 아! 훔쳐간 돈자루는? 걱정마요. 저기 있으니까. 고마워 오토소닉! 이제 사람들한테 이 행운의 클러버들을 전해줘야겠어. 차탄 타요. 소리보다 빠르게, 바람보다 빠르게 데려다 주겠어요. 로봇! 고마워 오토소닉! 로봇! 로봇! 새로워진 카봇들이 돌아온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 다시 모였다! 강력해져서 돌아온 카봇 친구들이야 더욱 강력해지고 더욱 새로워졌다 지구와 동물을 사랑하는 카봇 신나는 모험으로 사건을 해결하자 다시 돌아온 카봇들과 함께 지구를 지키자 계속해서 다같이 헬로 카봇